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들이 요즘 절도에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위장 취업해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수법 외에도 다른 것으로 주의를 끈 뒤 현금을 훔친 혐의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일이나 기자입니다. 10대 1명이 편의점에서 우유를 고른 뒤 일부러 바닥에 쏟습니다. 종업원이 바닥을 치우는 사이 대범하게 계산대를 열고 현금을 훔칩니다. 이번엔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현금카드를 충전하고 비닐봉지에 현금을 담아 달아납니다. 17살 정모군을 포함한 10대 2명은 나이 어린 종업원만 있을 땐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준 뒤 밖으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경남 창원과 김해의 편의점 13곳에서 교통카드 160만 원어치를 충전하고 현금 176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정군을 포함한 2명을 구속하고 여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 아멘